우리 아내랑 같이 찍은 결혼사진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보내줄라고. 형수님 인사 한번 해. 네 형수님. 스태프 정유수석이. 다들 한글싸움이야. 아 뭘까. 평술로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. 콜라로이드를 하나 갖고 왔어요. 와이파이. 돼지고기 위에 새우젓을 올려야 돼. 왜? 아 왜? 지금 반말이야 오빠한테. 어차피 들어가면 섞이는데 왜? 어차피 우리 다 죽으니까 그럼 오늘 지금 죽자. 개새.